자 2020년도 9월 22일 아침 9시 41분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시황 두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 9시 20분에요 9시 20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무조건 아 요시간을 잘 봐라 라고 제가 여기 위에 댓글로 보시면 제가 다 말씀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9시 40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 오늘 하방 압력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 보십시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되요 제가 한가지 팀만 드리면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주가가 빠지면 안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면 하방 압력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누적이 되면서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폭락장에 전조 증세가 지금 시간 이후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뀌니까 지금 시간 이후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2363.58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요 2363.50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면 안되요 자 여기서 밀리면은요 일단 하방이 어디까지 더 오냐면 2349까지 아직까지도 뭐 한 30포인트 정도까지 더 추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구요 자 오늘 이게 이 금액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에서 무조건 재발력이 오지 않으면 이거 오늘 대폭 낙정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금융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미국 블랙 먼데이처럼 그런 날이 기록되지 말란 법도 없다 라고 제가 지난주 지 지난주부터 매번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했었던 이야기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디커플링이 나와가지고 연일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서학개미 운동이다 앉아가지고 텔레비에서 그렇게 언론들이 여러분들 개미들 주머니에 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연일 주가가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매수가 유리하다 이러고 사기 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론들한테 속지 마라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피눈물 같은 돈을 빼먹고 사는 놈들이 누구냐 바로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 방송 매체를 갖고 있는 놈들이 연일 여러분들한테 눈탱이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러분들의 피 같은 재산을 다 날려먹는다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했을 때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하도 해꼬지하는 놈들이 많아서 제가 댓글창을 다 막아버렸겠습니까 공격을 제가 아주 받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댓글창을 지금 다 막아버렸는데요 채팅창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야바이 시장이에요 야바이 군들이 여기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야바이 군들의 선동 세력들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언론이에요 언론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개미들은 지금 권력 없잖아요 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놈들이 누군가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가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빼기는 놈들이 여러분들의 알토랑 같은 돈을 동학개미 운동이다 서학개미 운동이다 이러고서 떠들어 제끼면서 여러분들을 부추겨서 여러분들 재산을 뺏어 먹는 놈들이 누군가 이걸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폭락장이 온다고 이야기하면 올바르게 입이 닳도록 옳은 이야기를 하면 옳은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저 새끼가 앉아가지고 폭락장 온다고 폭락장 부추긴다고 앉아가지고 저를 욕할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까시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까시고 올바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합주가가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 위험하다고 제가 이미 신호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합주가가 2359포인트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신호가 지금 2359포인트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2340포인트까지 지금 하락 아직까지도 한 15포인트가 더 하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잘하면 대폭낙장 옵니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미 9시 36분 지금 15분이 지금 지났는데요 오늘 잘하면 대폭낙장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박 압력이 강하다 조심 드려라 오늘 잘하면 대폭낙장이 올 수도 있다 제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더 유지가 될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2359.36포인트인데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하박 압력이 더 누적적으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돼요 제가 오늘은 해외선물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종합주가 창을 아직 열지를 못했는데 이거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합주가의 흐름 지금 해외 나스닥의 흐름을 제가 오늘 캐치를 하고 있어야 장시황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내내 지금 S&P 나스닥의 주관장을 제가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 창은 보지 못하더라도요 개별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2358포인트가 깨지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358포인트가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가가 돌아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선물 매도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옵션 풋옵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제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됐다 라고 제가 어제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썸네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급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스피 2300포인트가 깨지나 라고 제가 어제 17시간 전에 이미 아침장에 어제 아침장이니까 이미 24시간 지난 겁니다 공개를 한 거는 17시간 전에 제가 공개를 했고요 지금 녹음하는 것도 제가 지금 공개 안 합니다 지금은 방송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장중에 공개하면 이거 보고 앉아 두고 뒷돈 챙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합니다 어제 제가 이미 2300포인트가 깨지나 라고 여기 지금 신호를 넣었어요 오늘 대풍 낙장이 오면 2300포인트가 깨지겠지만 지금 시간 지금 시간 2358포인트가 깨지지 않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시간이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으로 녹음을 하고 미리 미리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구간이 깨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대풍 낙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락장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현재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358포인트를 더 이상 깨면 위험하다 이렇게 세계를 더 이상 깨끗한 자세히 이렇게 세계를 더 이상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세계를 더 이상 깨끗한 아플로